1. 밀린 머신에서 절삭속도 20, 페이스쿼터에 날스 8개, 직경 120, 1날당 이송 0.2일 때 테이블 이송속도는? 3. 약 85 2. 일반적으로 방전가공 작업시 사용되는 가공액의 종류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휘발유선점 비교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가 아닌 것은? 2. 칠리퍼스 4. 수공구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 중거리가 먼 것은 리스패널을 너트에 완전히 끼워서 뒤쪽으로 민다. 5. 사인 바의 호칭치수는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1롤러 사이의 중심거리 6. 절삭날 부분을 특정한 형상으로 만들어 복잡한 면을 갖는 공작물의 표면을 한 번에 가공하는 데 적합한 밀린 커터는 1총형 커터 7. 연삭습도량 원통도 분량에 대한 주된 원인과 대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4테이블 운동의 정도 분량 정도 검사, 수리, 미끄럼면의 윤화를 양호하게 할 것 8점 일반적으로 직경을 측정하는 공구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그루브 마이크로미터 9. 다음 센터구멍의 종류로 오른 것은? 2비형 10. 기계가 공급에서 미민 작업 시 가장 오른 방법은? 3. 내릴 작업보다 저속에서 작업하고 이송을 크게 한다 11점 절삭제의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4. 절삭저항의 증가 12점 선반 가공에서 100-400인 SM45C 소재를 절삭 깊이 3. 이송속도를 0.2. 주축 회전수를 400으로 1회 가공할 때 가공 소요시간은 약 몇 분인가? 3. 5. 13점 마찰면이 넓은 부분 또는 시동 횟수가 많을 때 사용하고 저속 및 중속축의 급유에 사용되는 급유방법은? 3. 적화 급유법 14점 견고하고 금극기에 적당하며 비교적 대형으로 0점 조정이 불가능한 하이트 게이지로 오른 것은? 3. HM형 15점 절삭공구를 연삭하는 공구 연삭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센터리스 연삭기 16점 선반의 주축을 중공축으로 한 이유로 틀린 것은? 3. 지름이 큰 재료의 테이퍼를 깎기 위하여 17점 호부를 사용하여 기어를 절삭하는 기계로서 파동기구를 갖고 있는 공작기계는? 4. 호빙 머신 18점 탁산 연삭기 덮기의 노출 각도에서 숫돌 주축 수평면 위로 이루는 원주의 최대 각은? 2. 65 19점 다음과 같이 표시된 연삭습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고운 눈 입도에 해당된다 20점 척에 고정할 수 없으며 불규칙하거나 대형 또는 복잡한 가공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선반 부속품은 1. 면판 21점 스케치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재질 및 가공법은 기입할 필요가 없다 22점 가공 방법에 따른 ks 가공 방법 기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점 가공 spd 23점 도면에 굵은 선의 굵기를 0.5로 하였다 가는 선과 아주 굵은 선의 굵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0.25 1. 24점 다음 중 표면의 결을 도시할 때 제거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한 것은? 2. 25점 핸들이나 바퀴 등의 앞미딤, 이그 등 절단선의 연장선 위에 90회전하여 실선으로 그리는 단면도는? 4회전 도시 단면도 26점 도면에서 다음 종류의 선이 같은 장소에 겹치게 될 경우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은? 3. 절단선 27점 제삼각 투상거부로 제도한 보기에 평면도와 좌측면도에 가장 적합한 정면도는? 3. 28점 끼워 맞춤 공차 50h7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중간 끼워 맞춤의 형태이다 29점 나사의 표시가 다음과 같이 명기되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나사의 감김 방향은 오른쪽이다 30점 다음 도면에서 기하공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20과 40 부분의 진직도가 0.02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1점 아래 그림과 같이 물체를 중간에 고정시키고 점피의 힘 F를 작용하면 이 물체의 모멘트의 크기에는? 3M 32점 정지하고 있는 물체의 100에 내 힘을 가해 4초 만에 40의 속도로 운동한다면 이때 물체의 질량은? 20 33점 250의 인장하중을 받는 봉의 42의 인장흥력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봉의 지름은? 4. 634점 초 동안의 전화량 Q의 전화가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였을 때 흐르는 전류는? 3. Q 35점 다음 중 상원에서의 저항 온도 개수가 가장 큰 것은? 4. 36점 파스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이 힘은 피스톤의 압력에 반비례해서 작용한다 37점 오른손의 10의 힘을 가하여 원형 핸들을 돌릴 때 발생한 토크가 5이었다면 이 핸들의 반경은 1.0.5 38점 직류 전이차의 용도가 아닌 것은? 2. 전련 및 접지저항 측정 39점 지름이 50에서 40로 축소되는 원형 관로에 물이 가득 채워져 흐르고 있다 지름 50관에서 유속이 1.2라고 하면 지름 40관에서의 유속은 약 얼마인가? 1. 1. 88 40점 아래 정육각형의 넓이는 약 얼마인가? 2. 19772 41점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차례차례 진행시키는 제어는? 3. 시퀀스 제어 42점 그림과 같은 PLC레더 다이어그램의 최소 실행 스탭수는? 3. 6 43점 PLC 입력부에서 신호에 포함된 노이즈가 PLC 내부장치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택되는 회로 요소로 맞는 것은? 4. 포토커플러 44점 다음 중에서 시연화의 비조건 흐름 제어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마이너스 45.15올 라플라스 변환한 것으로 오른 것은? 1. 1206 46점 전기동력장치에 비교한 유압동력장치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과부하가 걸릴 경우 불안정적이다 47. 다음 중 물체의 위치, 방위, 자세 등의 기계적 변이를 제어량으로 하여 목표값의 의미의 변화에 추정하도록 구성된 제어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서보 기구 48. 유공학 제어 요소와 1의 성격과의 짝으로 맞지 않는 것은? 4. 유압작동기 1의 세기 제어 49. 여러 종류의 품목을 소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가공 부품의 형태가 변동되거나 또는 가공 수량이 변화하여도 그것에 가장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은? 3. FMS 50점 마이너스를 소멸시키고 잔류 편차가 적으나 발산 가능성이 있는 제어기는? 이 비례적분 제어기 51점 아래 조건의 시스템에서 실린더를 300전진한 위치에서 정지를 시키려면 피드백되는 리니어 포텐셔미터의 신호전압은? 4. 유압 52점 대먹임 제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순차적으로 제어 과정이 진행된다 53점 자동 제어에서 전기식 조절기의 특성이 아닌 것은? 4스파크에 대한 방폭에 유의할 필요가 없다 54.2 아날로그 신호의 차이를 구할 때 사용되는 증폭기는? 2차동 증폭기 55점 자동 조타장치의 기능 항해하려는 방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소형 서부기구를 통해 배의 방위 캠퍼스를 피드백 받는데 배의 방위 캠퍼스에 의해 측정된 값이 30, 배의 키 값이 60과 입력된다면 서부기구의 목표 값으로 오른 것은 1 56점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의 전달함수는 어떤 요소를 표현한 것인가? 4.1차 지연 요소 57점 기기의 보호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기기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접점을 사용하여 관련된 기기의 동작을 금지하는 회로는? 3인터록 회로 58점 함수 마이너스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한 것은 1 59점 아래 제어블록선도의 입출력비는? 4.60점 입력 펄스에 비례하여 회전각을 낼 수 있어 디지털 제어가 용이한 특성을 가진 모터는? 3.스테핑 모터 61점 선반으로 직경 50의 탄소강을 노즈반경 0.4인 초경바이트로 좌석속도 150 및 이송속도 0.1로 가공할 때 이론적 표면 거칠기는 약 몇인가? 3.3.13 62점 아래 진리표에 해당하는 논리외로는 1 63점 다운 중 가장 높은 온도에서 사용되는 열전상은? 4.100급 로듐 100급 64점 스테핑 모터의 구동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0 벽렬저항 구동 65점 자속 밀도의 단위는? 2.66점 입출력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3면산 제어 시스템 67점 물체가 지정된 위치에 있는가? 힘이 가해져 있는가? 등의 여부를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스위치는? 3.1의 스위치 68점 초음파 센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수중에서 공기보다 전파 속도가 느리다. 69점 어셈블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어셈블러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기계화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다. 70점 PLC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이를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스캔 타임 71점 스테핑 모터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고속 고토크를 얻을 수 있다. 72점 10진수 77일 2진수로 표시한 것은? 1.100만 111일 73점 TTL-IC의 출력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식은? 2.사이리스터 출력 74점 복합가공으로 공정을 줄인 가공의 효과가 아닌 것은 1.절삭저항이 증가하고 공구 수명이 짧아졌다. 75점 위치 결정에 불확정성과 고속 동작에서 감속기의 강성이 약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감속기 등의 동력 전달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로봇함에 직접 모터를 부착하여 움직이는 모터는? 4.다이렉트 드라이브 서보모터 76점 코일의 전류가 흘러 그 양단의 역기전력을 일으킬 때의 전류의 방향과 기전력의 방향에 관계되는 법칙은 1렌치의 법칙 77점 다음 회로는 어떤 회로인가? 4.미분기 78점 100V 60의 교류 회로에서 용량 리액턴스 5일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20. 79점 P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산술 및 논리 연산용 레지스터로 이용될 수 있다. 80점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의 PLC 프로그램 언어는? 41.이 42.이라고 합니다.